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와, 여기는 바로 좀비들 상대로 영업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뭐 닭발, 지렁이, 사람 귀, 사람 코 수족관도 있는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걸로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정체 모를 입면허같이 생긴 녀석. 그다음에 크라켄 축소판. 개도 심지어 약간 무섭게 생겼어. 야구배티도 있고요. 피무도 왜 이렇게 싫어하냐? 못 박힌가 봐. 와, 잠깐만 이거 온기를 한번 느껴볼게. 아, 뜨끈뜨끈하구만. 나 지금 봤는데 내 손이 좀비 손이었어? 그렇습니다. 주인장도 정상이 아니네요. 아, 예스. 아우, 냉동실인가? 드라이 아이스. 후. 아차, 이건 VR이지? 생주인데? 냉동 생주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게 망치도 있는데 이 풍선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뚝배기 할 때 쓰는 거겠죠? 깜짝 놀랐는 게 이게 뇌입니다. 아우, 씨. 이렇게 하면 나. 구덕인 줄 알았는데 사람 손가락입니다. 스피커 프라이. 이거는 뭐야? 뭔가 비스킷 같은 거네. 이게 제일 그나마 정상적인 건가? 이 색깔을 보니까 이거 원칩 아닙니까, 원칩. 오 마이 갓! 제가 이거 먹고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는데. 수수빈 이거 여기 왜 서 있어? 너 여기 왜 서 있어? 어. 와, 이거 뭔가 불안해요 지금 이거 뭔가. 자, 이제 가겠습니다. 죽이 되는 밥이 되는 한 번 해보자, 싸또. 오, 야 이런 비주얼이었어. 야, 쟤 좀비 바다. 호러 바 맞네. 어, 안녕하세요. 여성 좀비 님이시네요. 시간이 30초 있는 것 같고 컵에다가 잠깐만 일단, 일단 만들어볼게요. 이 잘못하면 잡혀먹히거든, 이건가? 우와, 눈알 버블. 스피릿? 스피릿 영혼의 정수 모르는 거냐? 지렁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거 드셔도 돼. 아, 좀 늦었더니 겁나 화내시는데? 아, 잘못된 레시피였어? 야, 이제 빨리 알았어. 이 좀비한테는 말 잘못 들으면 이게 한 방에 나갈 것 같거든? 눈알 버블에 담고. 독극물. 이거 뭐야, 바이러스. 코 추가. 자, 이건 맞으시죠? 아, 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야, 저번에 두 명이나 실패했어. 버튼 한 번 눌러볼까? 아, 레시피는 이런 식으로 들고, 눈알 퍼 담고, 파란색. 이것만 보고 만들면 훨씬 쉬운데? 빨간색 수혈, 지렁이. 여기요. 아, 레시피 피고 해야 되겠다. 위에 보고 하는 것보다 레시피가 훨씬 좋네요. 어우, 첫날 영업 성공! 아, 다행이다. 아, 여러분 프렌치 핑걸스. 올 게 왔다. 지금 뭐야, 배. 밧줄이야? 안녕하세요. 아, 프렌치 핑거. 어렵지 않습니다. 담고 넣고요. 네, 오늘 뭐 일 끝나고 오셨나 봐. 네, 제가 그냥 아주.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하시고 이거 드시고. 아, 죄송해요. 케첩 바트리. 혹시 머스타드는. 머스타드 서비스로 드릴게요. 안 되네. 자, 드세요. 네. 이거 물둥이로. 자, 이거 대나 볼게. 어어, 쏘리, 쏘리. 헤이, 걸스. 이에 아프 빨간색에다가 피에다가 귀때기 넣고요. 저기요. 상당히 능숙해졌죠, 여러분들? 여기선 여러분들 손님 불만족시키잖아요? 그냥 죄가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 핑거. 이제는 뭐 그냥 아주 너무 쉬워졌습니다. 어, 보니까 쌍둥이신 것 같은데 되게 닮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야, 망했다. 야, 이거 잘못 부어보니까 튀겨버리네. 잠깐만요. 시간이 2초, 1초요? 예, 죄송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자.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되나 보자. 프렌치 핑거 이거 떨입니다. 싸게 드릴게, 드실 분. 좀 식었어, 근데 공제는. 자, 드셔. 바로 나왔죠? 오케이. 40달러나 벌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음식이 또 생겼습니다. 투시 그린 피라냐? 아, 예, 예, 예. 자, 하나, 둘. 요 너무 짜쓰. 죄송한데 이거 죽은 거 아닙니다. 얘가 지금 자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방금 저까지 제가 여기 수영하는 거 봤거든요. 자, 이거 도마 위에 놓고. 봐, 제발, 제발 맞지, 이거. 자, 봐, 살아 있잖아. 자, 여기 있더니 지가 알아서 들어가 버렸네. 자, 이제 빨리 해드릴게요. 속으로 갔어, 이 놈이. 기절. 기절 시킨 다음에 들어서 프라이팬 해. 뒤집으면 돼요? 한번 뒤집네. 어우, 뒤집게. 선수예요. 자, 이건요? 접시가 여기 있습니다. 담아서. 당신이 지금 핥은 거 아니야? 고기가 없어졌잖아, 지금. 물론 나는 24시간 배가 고파. 그래서 지금 살이 쪘지만. 빨리 갈게요. 손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있어. 열어와, 인마. 뚝 빼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게임이 그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어이구, 때깔 봐라. 여기 롤롤리하게. 켜지네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자, 레시피가 하나둘 추가될 때마다 제 명줄이 하나둘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갈게요. 자, 스타트. 미리 해놔도 되나? 어, 미리 좀 하자. 뚝 빼. 자, 꾸게 미리. 아, 예. 아, 네. 그럴 줄 알았죠, 제가. 오케이. 시작. 어우, 방금 또 튕겨져 나갈까 봐 깜짝 놀랐네. 어, 이번에 주스. 어, 녹색이랑 얼음. 얼음 세트. 닭발. 어, 잘못 만들었다. 아니, 폐기 처리.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어 줄게요. 녹색에다가 얼음이었어. 닭발에다가. 2분 올 때마다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 손 한 방이면 저 계속 날아가요. 아, 오케이 드릴게요. 눈알에다가. 노란색이랑 바이러스. 어. 음료수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아, 그냥 한번 장난쳤는데 쏟겨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독국물에다가. 아이, 잠깐만. 잠깐만, 이겼지. 잠깐만요. 저기요. 다 했어, 다 했어. 자, 자. 아, 이거 1초 남겨주고 줬다. 와, 여러분들 이거 절대 마시지 마세요. 어, 여기는 생선. 어, 좋아요. 나중에 저 개랑 문어도 잡나? 어, 기대가 됩니다. 조선이 어디 팔짝대. 이 마을에 이렇게 맛있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대요. 뭐, 나도 뭐 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뭐. 내가 뭐. 저도 따로 소문내고 그런 거 아니고. 고객 입맛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응, 드셔봐. 아이고, 돈을 막 그냥 뿌리시네. 좋아요. 뭐야? 아저씨. 아이고, 두 명. 야, 이제 두 명이 오네. 아니, 두 명이 와. 잠깐만. 우와, 난이도 급상승. 어, 이거는 일단 빨간 세트. 피 세트랑 비. 아, 이렇게 동시에 두 명도 오는구나. 그래, 이 돈 돼야 할 만하지. 뭐 드릴 갑시오. 아, 주스. 아니, 뭔 돈도 안 되네. 주스를 이렇게 많이 먹으러 와. 동시에 두 명 오지 마. 아, 두 명 오지 마라고. 바빠. 꼭 두 명 올 때 물고기 달라고 그러더라. 똑백이. 어, 두 명 와도 저는 푸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지만 서둬요. 드셔. 오케이. 장사 끝. 아, 이 양반들 진짜. 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아, 나 돈도 진짜 지겨워. 돈도 지겹다고. 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져. 지금 너무 빡세게 이래. 알바생 하나 구하든지 해야지 진짜. 자, 이거. 끝났다. 아유, 끝났다. 아유, 끝났다. 아유, 너무 힘들었어. 아, 동시에 두 명씩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음날은 뭐야? 허트어택 버거? 이거 심장버건데? 심장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유, 미치겠다. 가보자, 나도. 아, 이분 말은 잘못 들으면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 뭐? 아, 이거 햄버거 손님이네요. 나 강도인 줄 알았어. 빵을 집어넣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심장 갈아넣어, 이때. 자, 빵 다 됐죠? 무조건 빼죠? 뒤집고. 다 익었죠? 넣고. 케첩전? 뭐 살짝? 빵 덮고. 여기 있습니다, 형. 오케이. 예! 자, 갈고. 드시고. 아, 왜? 성질이 급해, 님들. 무엇이 그래 급해가지고. 아, 왜? 자, 드셔. 왜? 오잉? 자, 뭐 드릴까? 뇌버거요? 아, 뇌버거. 예, 뇌버거 좋지요. 색깔이 심장보다 약간 연한 게 더 고소하겠다. 약간 고소한 맛이 더 있나? 평생 안 먹을 거야, 나. 어우, 쉣. 자, 뇌버거입니다. 어우, 야들야들하죠? 네, 드셔. 요거는 간. 자, 간은 또 어떤 맛일까? 좀 더 뭔가 촘촘하고 색깔이 진한 것이 요거는 육즙향, 고기향이 제대로 나겠네. 맞죠? 먹어보고 평가 좀 해주세요, 자. 간 먹어. 아유, 좋아 죽네. 와, 햄버거 생각보다 돈 많이 갑니다. 이거 두 명 동시에 오거나 세 명 동시에 오면 이거는 돈 많이 벌겠네요. 어, 고기. 그래도 오늘은 다행인 게 손님들이 양심적이네. 뚝배기. 안 그러면 요거 뚝배기로 맞거든요. 두 명 동시에 오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한번 드셔보셔. 요거 맛있을 거야. 조금 탔어, 조금. 자. 아유, 만족하시네. 제가 손님들의 입맛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사히 넘겼습니다. 라는 말 끝나기 무섭게 뭐야? 뱀파이어스 레이얼 뭐야? 이게 무슨 음식이지? 레시피 좀 볼게. 코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는 거네. 갈고요. 안 갈아줬는데, 내가 보기엔. 갈아줬다고 치자. 그다음에 눈알 담고 노란색 국국물을 넣어. 피를 수혈해. 그다음에 거기다가 코를 또 넣어? 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한 잔에 뭐 얼만데, 이거. 데코레이션 하고 딱 내놓으면 아... 생각만 해도 맛이 끔찍하다. 이 아저씨는 볼때마다 내가 막 문건을 안 들 수가 없어. 박스. 무서워요. 제가 왜 쭈절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지렁이네? 아, 이거 레시피는 조금씩 바뀌네. 지렁이 넣고 가라. 아저씨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 여기 고객들 특징이야. 우리 집에서 돈 다 쓰시나? 본인도 옷 좀 사 입고 그러지. 아, 예, 예. 지렁이요? 예. 지렁이 넣고 눈알 퍼담아. 독국물. 그다음에 바이러스. 마지막 지렁이 데코까지. 자, 드셔. 아, 뭐 어렵진 않습니다. 뽀뽀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핑거프라이? 어. 와, 핑거프라이가 힐링음식이 될 줄이야. 어. 그나마 좀 힐링음식이에요, 이게. 딴 거는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아. 자요. 음. 아저씨 이상해.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예. 뭐, 뭐 드릴까요? 햄버거? 어, 심장버거. 어, 이 아저씨는 등치가, 어깨가 왜 이렇게 넓냐. 어깡이네, 어깡이. 아니, 무슨 운동하셔? 3대 얼마 치셔. 아니, 어깨가 운동을 1인이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 맛있게 드셔. 아, 그럼 뭐, 뭐 줄까? 어, 간? 아이고, 힘들어. 알바생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이제 내가 지신다고 지쳐. 혹시 자네 우리 집에서 알바할 생각 없나? 본인이 이 환상적인 햄버거를 직접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 무슨 생각이나 있겠냐? 어, 좀비가. 자, 가져가시고. 아이고, 이제 두 명씩 온다. 정신 못 차리겠다. 어, 두 명씩 와도 돼. 뚝배기 탁 때리고 구워놓으면 되지. 뭐, 햄버거? 심장. 접시 두 개. 한 개나 햄버거용. 뒤집고, 하나 깔고, 뒤집고. 거의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깔고 하나 접시 내놓고. 아이, 잠깐만, 잘못 줬어. 아이 씨. 아이, 잘못 줬어. 아이 씨. 아이, 이런 씨. 오, 좋게 좋게 저렇게 끝낼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또 성질내면서 그냥 바로 집어 던지고. 야, 야, 장사 안 해. 가, 가, 가. 장사 안 해. 자, 가. 객들이 그렇게 성질 부리면 나도 성질 부리는 거야. 알았어? 가. 가, 가. 여기 계속 있다가 제가 미쳐버릴게. 아이izar. 가, 가, 가. digamos. &이페이지 않는다. сeta. 같이 colaborously 하세요.